동구의회는 지난 9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를 열고 제8대 의회 전반기 의장의 오세호 의원을, 부의장의 노남욱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제8대 동구의회는 제적의원 16명의 당적이 자유한국당 8명과 더불어민주당 7명, 바른미래당 1명 등으로 당초 의장당 구성의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동구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의원 전원 만장이치로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돼 매끄러운 출발을 선보였습니다. 오세호 신임 의장은 정당을 초월한 협심의 내실 있는 의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